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어딘가 모르게 격과 풍미가 묻어나는 앤틱 가구와 소품들은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앤틱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엔 집안 분위기를 살려주는 인테리어 아이템인 앤틱 제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앤틱 앤 로얄톤 모니카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앤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앤틱 앤 로얄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인가요? 앤틱 앤 로얄톤은요. 앤틱 오리지널 제품하고 또 로얄톤이라고 제가 칭한 리프러덕션, 즉 말하면 새로 만든 앤틱 같은 물건들을 지급하는 곳입니다. 로얄톤이 리프러덕션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로얄톤이라고 하면 그런 제품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로얄톤은 그냥 일반적으로 리프러덕션한 물건 말고 조금 더 그러니까 수준 높은 퀄리티, 로얄청에서 쓰던 제품들을 다시 리프러덕션, 디자인해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좋은 자재들을 가지고 잘 만든 품위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리프러덕션하고는 조금 품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앤틱이란 또 어떠한 개념인지 알고 싶은데요. 보통 앤틱이라고 하면 오래된 가구나 소품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앤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칭하는 100년 이상 된 물건들을 보통 칭하죠. 근래에는 80년까지도 앤틱으로 쳐줍니다. 그렇지만 앤틱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오래된 것을 앤틱이라고 칭하지는 않죠. 보통 앤틱은 100년 이상 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싶고 또 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장인들이 잘 만든 앤틱을 우리 생활용품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종류가 많겠죠. 가구라든지 침대, 소파 세트, 체얼, 캔들 홀드, 램프, 샹제리, 우리 생활 공간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100년 이상 된 제품들에 앤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동품이 있잖아요. 골동품 같은 경우도 모두 100년 이상 된 제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앤틱과 골동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앤틱의 정말 광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데에서나 또 주변 유럽 국가에서나 아니면 이번 오리엔탈에서도 우리가 할머니가 대대로 물려주시던 반지나 베개닛 아니면 아이들 소품 같은 것들 정말 많아요. 가정 일상용품에서 그런 많은 것들이 대대로 물려졌다고 하면 그거는 앤틱도 아니고 골동품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것들. 그렇지만 오래된 아주 가치가 많은 것들. 그런 걸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기 때문에 가라지 세일을 볼 수가 없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시작되면서부터 가라지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라지 세일을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생활용품들,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구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가라지 세일에 가면 새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보통 중고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중고 제품과 앤틱 제품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라지 세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가끔은 우리가 오리지널 앤틱을 진품을 구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정말 사심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웃하고 셰어하고 싶어서 가라지 세일을 할 경우에 진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우리가 흔히 싸게 1, 2불에 살 수 있는 생활용품들은 자기가 쓸모가 없어서 내는 그냥 중고 가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의 안목이 있어야지 진품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앤틱인지 아니면 그냥 다시 유스트를 사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사는 사람의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라지 세일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 가구도 나오고 쓰다가 버린 아니면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나오는 흔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아끼게 된 소장품이지만 앤틱을 쉐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보통 컴퓨터에 앤틱 제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에 많이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전통 앤틱이다, 앤틱 풍의 갑이다, 앤틱 분위기의 제품들이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표현들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양심 없이 앤틱 그랬으면 저희 집에 있는 저 샵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앤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앤틱 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앤틱과 로얄톤과 또 앤틱 풍을 따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제가 앤틱 샵을 하고 있으면서 앤틱이라고 쓰는 곳을 많이 쇼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름하여 정말 좋은 앤틱 샵을 갔는데 거긴 다 로얄톤만 있었어요. 100% 로얄톤인데 그 집 간판은 앤틱 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앤틱, 오리지널 앤틱의 연대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앤틱 톤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아까처럼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오래된 물건들 그런 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 타이틀을 그대로 믿고 사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 연구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보통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앤틱 가구라고 얘기를 할 때 컬러가 브라운 컬러가 나는 것들을 보고 이거는 앤틱 컬러야. 그래서 앤틱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는 말들을 종종 하던데 어떻습니까? 컬러를 가지고도 앤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처음에 앤틱은 마하근이나 브라운 컬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앤틱 컬러 그러면 마하근이 컬러나 브라운 컬러를 선 때 떠올리기 쉽지만 처음 우리가 앤틱에 유래된 것은 궁중이나 영국의 지주들이나 이렇게 정말 귀족들이 쓰던 것들이 그 장인이 만든 것들이 유래되어서 내려온 것들이 앤틱이거든요. 그렇다면 골든톤, 실버톤, 그리고 마하근이 톤, 체리우드톤, 레드톤도 될 수 있어요. 각종 톤 그렇다고 어느 마하근이 톤만 가지고 앤틱톤은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물며 브라운 컬러를 앤틱 컬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앤틱은 컬러가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앤틱이라고 하면 보통 유럽풍의 오래된 고가구들을 말을 하는데 하지만 한국이라든지 중국에도 오래된 앤틱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앤틱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앤틱의 붐이 일어난 곳이 영국에서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앤틱이 유래되고 앤틱을 소장하게 되고 그런 앤틱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영국, 폴투칼, 스페니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주변 국가들이 다 앤틱의 소장국으로 되고 유명국이 됐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도 앤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도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그걸 재사용하기보다는 골동품으로서 특정인이 소장하다가 박물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도 앤틱이 많이 지금은 상통되고 있다고 봐요. 여기 앤틱샵에도 가끔 한국 약장 그런 거라든지 작은 소품들이 가끔 발견돼요. 그럼 그 앤틱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가치를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앤틱은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인이 A라는 사람은 너무나 가구를 잘 만드는 특정 장인이고 또 B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해서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막 썼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A라는 장인이 소파를 100개를 만들어서 그 시대에 쓰던 게 유래돼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그거는 엄청난 앤틱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전 서울시에 있는 가구점이 다 똑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썼어요. 그게 흘러서 내려왔다면 그거는 앤틱하고 가치가 많이 틀려지겠죠. 그 앤틱의 역사는 또 과연 얼마나 됐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앤틱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앤틱매니아라고 하면서도 와가지고 브라운 컬러면 다 앤틱인 줄 알고 조각이 많으면 앤틱인 줄 알고 또 리프레덕션도 이번 모르시면서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앤틱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영국 조사 시대에 한 왕이 앤틱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의 대형 박물관이 생기고 또 앤틱을 소장하게 되고 앤틱을 또 가치를 평가받게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때문에 각 시대에 따라서 앤틱의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변화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558년 엘리자베스 1세의 스타일을 엘리자베스 한 그리고 1603년도 제임스 1세의 자고피안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로네상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1625년부터 1750년대까지를 찰스 1세 저 그때 작품들을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시면서 바로크 시대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1625년부터 1750년도까지 그 제품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714년 조지 1세 조지안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또 로코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건 다시 세계사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837년 결국 빅토리안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빅토리안이나 아트 앤틱 크라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빅토리안 스타일은 많이 사람들이 소장하고 계세요. 이렇게 체위에 바퀴가 달렸거나 또 나무 썬 특질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 빅토리안 시대네 그러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앤틱 매니아 분들이. 그 다음 시작된 것이 1910년부터 1936년대 앤틱 가구가 그때부터 마치 붐을 잃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로피안들이나 이쪽 북부 사람들이 앤틱을 많이 소장하고 정말 앤틱 광이라고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각 시대별 앤틱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래도 로코코 시대, 바로코 시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좀 부각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58년 때 그때 시작된 앤틱은 고딕이에요. 보통 골든이나 고딕인데 사람들이 앤틱 그러면 브라운 톤이야 되는 줄 알고 보통 앤틱 샵에 오셔서 브라운 톤만 찾으세요. 마하그니 칼라를 보통 쉽게 말하면 도븐베이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칼라들이 앤틱인 줄 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고 1550년대 같은 경우는 고딕으로 해서 골든 톤이에요. 전부 다. 결국 그때의 장인들은 장인이라 그러면 앤틱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어서 궁중이나 지주들한테 납품을 했겠죠. 그때의 분위기들은 다 골든이나 실버나 고딕 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르네상스에는 조금 라운드 형으로 꽃 톤이 많고요. 그다음 빅토리아는 보면 체리에 바퀴가 많이 달렸거나 소파나 바퀴가 많이 달렸거나 조각이 좀 잘고 섬세하죠. 리본 스타일도 많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얄 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리프로덕션 제품과 조금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리프로덕션 제품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장인들이 만든 좋은 앤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장인들이 만든 좋은 앤틱이 과연 몇 점이나 지금까지 흘러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그때의 그 디자인이 그 시대에 맞았다면 그 디자인들이나 정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라든지 생활에 또 접속될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그때 그를 최대한 살려서 현대에 맞게 가장 우아하고 멋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집 구조나 스타일이나 주변이 달랐어요. 지금은 또 변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를 접속시켜서 지금 시대에 가장 예쁘고 가장 우아하고 잘 맞게 디자인을 해서 가장 좋은 소재를 써서 만든 품격 높은 가구라고 가구나 그림이나 소품들이 되죠. 아무래도 앤틱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정말 전통 앤틱 같은 경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가격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삶을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리프로덕션 제품일 것 같은데 구입 시 전통 앤틱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할 때 구입 시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앤틱을 정말 좋아하죠. 앤틱하고 로얄톤을 같이 겸엔스 샵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예를 들면 그 집을 아니면 우리 집이나 제가 스테이징 할 때 마땅한 집을 꾸며줄 때요. 예를 들면 배드나 배드 세트나 다이닝 세트 같은 건 우리가 현대에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오리지널 앤틱을 구했다면 실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배드 세트나 다이닝 세트나 큰 소파 세트 같은 경우는 로얄톤을 쓰게 돼요. 그리고 오리지널 앤틱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나 또 소품들이나 장식용으로 실생활에 실용용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장식이나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오리지널 앤틱을 권하고요. 또 앤틱은 가격이 아까 말씀하실 때 비싸다고 했는데 앤틱의 묘미는 좋은 물건을 잘 사는 게 그 맛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많이 쇼핑하면서 보면 저한테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물건도 정말 10배 이상 받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저도 가서 와 이 물건이 이렇게 싸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사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앤틱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가격을. 그래서 저를 가능하면 잘 믿을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좀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확실히 혼자서 앤틱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소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좀 자문을 구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제가 이제 스테이징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콘솔이나 액자를 사면서 자기 집에 와서 좀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보면 나름대로 앤틱이 많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리프로덕션이에요. 로얄톤 밑에 리프로덕션은 모형을 따서 아무나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모조품이죠. 모조품. 앤틱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냥 아까 말했던 브라운 톤으로 다 해놓은 좀 있으면 나무가 갈라지거나 터거나 페인트가 올라오게 생기는 그런 것들도 본인들은 모르시고 앤틱이라고 사놓고 비싼 돈 주고 다 사서 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앤틱 제품을 다 구입을 한다고 해서 아주 멋있게, 독특스럽게 집안을 꾸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잘 매칭을 시켜야지만이 정말 그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을 텐데 홈스테이징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인테리어를 할 때 꼭 필요한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한국분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스테이징을 하러 가서 보면 가구를 보게 되죠. 가구가 물론 집을 꾸며주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특히 한국분들은 한복을 입고 쪽두리를 쓰고 계신 게 아니라 한복을 입으시고 또 이따가 손에는 어울리지 않은 걸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양복을 입으시고 밑에 집신을 신고 계신다든지 이런 스타일에 정말 어울리지 않은 그렇지만 본인은 좋아하는 걸 다 갖다 놓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걸 사시든지 간에 컨셉을 잡아서 하루에 다 사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컨셉이 있으면 그 위에는 액자나 그림이 걸렸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이 밑에 붙어 받쳐주는 것보다 훨씬 큰 걸 그려놓은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거울을 그려놓으셨는데 거울에 반사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거울이 예쁜 것만 생각하고 그려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컨셉 위에다가 모든 거울을 그려놓으신다든지 또 모든 가구 위에다가 앤틱 그림을 그려놓으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럴 때 가능하시면 좀 제대로 조언을 받아서 하나만, 팁 하나만 정말 손을 봐도 예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니카 씨와 함께 앤틱 제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앤틱 스타일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쉽게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정이 간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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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